40대 1 자 센터 갈까요? 센터 갈까요? 센터는 어떻게 갈까요? 잔맘 잔맘 여기 브이앱만 가 브이앱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다가 하여튼 찾아갔어요 어디다 대고 오라가나야 나 일어나는데 형이 내일 찾아가서 할 말이 없어서 마이크면 내려요 아 네 마이크면 내려요 마이크 내려요 자 이 시험 계신 분들 저희 중이시고 계십니다 멀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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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죄송합니다 네 센터에서 다시 한 번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와 들어와 머리 떨어지면 들어와 빨리 이거 애교 아니 현정씨가 들어올거에요 네 둘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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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 동그란게 운망 없다 니가 계속했잖아 머리끼리 찍잖아 자 머리끼리 찍겠습니다 자 하하 아 시작 마지막 촬영 저희들 네 다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고 유아다 마이크 마이크 엑스 베리베어 마이크 마이크 엑스 베리베어 찬마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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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는 저희가